랄리학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화섭입니다. 낙태장려서적이 출판됐는데 다시 낙태 반대서적이 아닙니다. 낙태장려서적이 출판됐는데 문제가 뭐냐?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 주도적인 인물 3명이 번역을 해서 내놓았는데 이 3명 모두 현재 신학교 교수라는 거죠. 목사님들이에요. 책 제목은 몸의 선택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공유되는 임신 중지는 부도덕하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임신 중지를 결정한 여성은 강도 높은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이거 벌써 말이 이상한 거죠. 기독교 내에서 공유되는 임신 중지는 부도덕하다는 것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복음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 저자는 임신 중지가 부도덕하다는 것은 과도한 혹은 이상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혹자는 임신 중지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임신을 중단한 여성을 죄인 취급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명분 삼아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보이지 않은 폭력을 가한 것이다. 장로교 목사인 저자 피터스 교수는 두 번에 걸친 자신의 임신 중지 경험을 공유하며 기독교 저변의 잘못된 인식에 맞선다. 자 피터스라는 여자 목사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낙태를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낙태 경험을 공유하면서 야 낙태 해보니까 좋더라. 너네들도 좀 해라. 괜히 기독교 이상한 사람들이 그거 낙태가 성경적으로 죄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내가 해보니까 이건 너무나 좋은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계속 봅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앙과 정체성 때문에 임신 중지 낙태를 결정했다고 고백한다. 내가 왜 낙태를 했는지 알아? 나는 바로 나의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의 정체성 때문에 낙태를 한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책이 바로 이 몸의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낙태가 마치 신앙적인 결단인 것처럼 신앙적인 결단 때문에 그리고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낙태를 하는 것이다. 아니 무슨 낙태가 성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순교하는 겁니까?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낙태를 권장하는 게 몸의 선택이라는 책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진술한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문제로 씨름하는 기독 여성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녀는 임신 중지라는 주제가 계급적 요인들과 연동되어 있다고 주장. 이 저자가 좀 특이한 사람이다. 임신 중지가 계급적 요인, 마르크스주의 사상이죠. 공산주의, 공산주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즉 임신 중지라는 게 계급적 요인, 계급 투쟁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임신 중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산계급, 지배층 계급이고 임신 중지를 하는 사람들은 프로레테리아, 억압받는 민중이기 때문에 민중 해방을 위해서 낙태를 해야 된다. 이런 희한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이 책은 공산주의 사상을 기독교 낙태 주제로 강제로 씌워버린 공산주의 정치 서적이다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언뜻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임신 중지가 공산당이랑 연관이 있습니까? 계급 투쟁이랑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북한이 계급적 요인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기들 말로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임신 중지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임신 중지는 도덕적인 결정 혹은 종교적인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죠. 대한민국이 무슨 계급적 요인이랑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자본과가 노동자 계급을 착취할 목적으로 임신 중지를 강요한다든지 혹은 못하겠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공산주의에 확 뒤집힌 사람들은요. 뭐를 봐도 다 이런 식으로 계급 투쟁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2단에 빠진 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예요. 책 목차 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된다. 다시 임신했다는 이유로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당신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냐? 이런 질문을 저는 오히려 이 저자와 이 책을 대한민국에 펴낸 박영범 최상도 최우진 3명 교수한테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 아기를 왜 낳는 거야? 임신했으니까 낳는 거죠. 임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낳는 거죠. 그런데 임신했다는 이유로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된다. 그럼 너는 임신을 왜 했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낙태 권장서적을 대한민국에 소개한 이거를 번역해서 펴낸 3명의 교수. 첫 번째 박영범 교수. 이 사람은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신의 목사예요. 그리고 최상도 교수. 이 사람도 호남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로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최유진 호남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는 마찬가지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3명 교수님 얼굴 참 교수님이라는 표현 붙이는 것도 제가 너무 갑자기 가슴이 확 메인다고 그럴까? 아니 저는 이런 분들 솔직히 교수로 안 봐요. 그리고 목사로 안 봅니다. 기독교 파괴서력으로 저는 분명히 의견을 가지고 있고 아니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보통학교 아니잖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신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졸업하고 목사님 되신 분 그리고 호남신학대학교라는 대한민국 유수의 신학교의 교수까지 되신 분이면 저는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낙태를 권장하는 아니 그리고 무슨 야 이런 책을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합니까? 정말 저는 제 양심상 허용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박용범 교수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신 목사로서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기독교 윤리 가르치는 분이 낙태를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다니 정말 최상도 호남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로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신이고 이분은 한국에큐메니칼 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위촉된 분인데 한국에큐메니칼 연구원의 이사장은 유명하신 일산의 정성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최우진 호남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신입니다. 이 세 분이 현재 동시에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데 양림교회라는 교회에서 발전기금 천만 원을 최근에 호남신학대에 기탁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도 딱하니 찍고 최홍진 현재 호남신학대 총장님이 모교에 방문하여 귀한 발전기금을 전달해 주신 김현준 양림교회 목사님과 양림교회 장로님들 성정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런 사진인데 여러분 이런 학교에다가 헌금을 왜 합니까 여러분 아니 정말 이 헌금 어디다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물론 이 학교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면 헌금함도 되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호남신학대학교에 만 원도 헌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 헌금이 한국교회를 해치는데 쓰여줄 것 같으면 우리가 헌금을 왜 합니까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그 헌금이 쓰여져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마디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따라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어퓨으로도 바꿀 수 없어 네이처 매부 에브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정체성